안녕하셨습니까? 충격전을 위한 유일한 채널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옹입니다. 건강을 위해 몸에 해로운 음식을 멀리하라, 독성을 지닌 화학물질들을 멀리하라는 기사나 글을 종종 보게 됩니다만 우리 몸과 마음에 더 해악을 끼치는 것은 바로 부정적인 감정일지 모릅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다양한 종류와 형태로 우리에게 전파됩니다. 불편함과 두려움, 상처받은 느낌과 분노, 실망감 혹은 좌절감, 죄책감이나 무력감, 중압감이나 외로움, 불안과 초조, 집착과 고집, 상실감과 박탈감, 열등감과 피해의식, 결핍과 갈증, 차별과 무시, 소외감과 고립 어떠세요? 부정적인 감정은 마치 카멜레온처럼 제가 지금 쭉 나이를 들인 상황들에 맞춰서 색깔을 바꿔가면서 우리에게 침투합니다. 나이 들면서 전보다 자주 부정적인 감정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갱년기 증상이나 그저 나이 탓으로 돌리시면 안 될 일입니다. 태어날 때 본래 우리의 감정상태는 긍정성으로 꽉 차있었다고요. 왜 제품이 공장에서 딱 출고해서 나온 그 기본 상태를 공장 초기화, 영어로는 팩토리 디폴트라고 하잖아요. 우리도 엄마 뱃속에서 딱 나왔을 때인 출생 초기화 상태는 긍정성 100%로 딱 세팅되어 있었다는 것이 저의 이론입니다. 살면서 앞서 말씀드린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서 차츰차츰 갉아먹으면서 긍정성의 수치는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긍정성의 수치가 바닥을 기고 있으면 우리 인생은 불행해지는 거겠습니다. 달리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긍정성을 잃고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를 압도하게 되면 매일매일 죽지 못해 사는 불행한 인생을 꾸역꾸역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 갖고 있었던 만큼의 긍정성을 회복해서 어린아이처럼 해맑은 눈과 웃음이 가득한 인생 후반전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죽지 못해 산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십니까? 부정적인 감정에 휘말려 축 처져 있으세요? 그럼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늦기 전에 긍정성을 되찾아 평안하게 사는 방법 첫 번째 부정적인 인간들을 멀리한다 드라큐라처럼 흡혈귀처럼 우리에게서 긍정성을 쭉쭉 빨아먹고 부정적인 감정을 주입하는 제일 첫 번째 원인은 바로 나쁜 인간관계입니다. 부정적인 인간들과는 아무리 가까운 촌수가 얽혀있고 오랜 세월을 만났더라도 거리를 두고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이 사람들과 관계를 끊을 수 없으니까 성격을 고쳐줘야겠다 뭐 이런 괜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발이지 그런 의무감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절대로 남이 고쳐줄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괜히 그렇게 하려다가는 그나마 여러분을 간신히 떠받치고 있는 그 조금 남은 긍정성마저 바닥날 게 뻔합니다. 엊그제 올린 영상 싸우지 않고 굴복시키는 사람이 승자다 이 영상을 보시고 한 분이 짧은 댓글을 하셨습니다. 편협하고 옹졸한 사람이 친정부모면 어쩌나요? 답이 없네요. 그나마 멀리 살아서 다행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불어넣는 사람이 있다면 촌수에 얽매이지 말고 예외 없이 간격을 벌리고 사는 게 답입니다. 그 대상이 부모님이라면 10번 볼 거 서너번으로 줄이고 서너번을 봐도 안되겠다 싶으면 좀 더 줄이시던지 전화통화만 하세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죄책감 가지실 필요 전혀 없으세요. 사랑하고 좋은 일만 겪는 것만으로도 짧은 인생입니다.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 참아가며 살아야 할 만큼 인생 그리 길지 않아요. 결단하세요. 더 늦기 전에 긍정성을 되찾아 평안하게 사는 방법 두 번째 스스로를 믿는다. 부정적인 감정이 주는 제일 나쁜 배에는 바로 자기 자신조차 믿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신을 의심하게 되고 자책부터 하게 만들고 무능력자로 스스로 낙인 찍고 남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그럴만했다고 여기고 더 나아가 언어폭력과 물리적인 폭력을 당해도 받아들이며 살게 됩니다. 모두 자신을 믿지 못하고 나약하고 부족한 존재 맞고 살아도 마땅한 사람이라고 부정적인 감정이 길들였기 때문이에요. 긍정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믿고 자신이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내 안의 긍정 에너지를 자가 발전해서 끌어올리는 첫 출발은 자신을 믿어주는 겁니다. 앞으로도 더 잘 해낼 거라는 믿음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기어이 돌파해낼 거라는 신뢰 그래서 누구보다 더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거라는 희망을 만땅으로 이 가슴속에 채워 넣으셔야 돼요. 더 늦기 전에 긍정성을 되찾아 평안하게 사는 방법 세 번째 운동과 자연을 가까이 한다. 운동에 대해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정말로 운동은 만병통치약이며 불로장생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운동만큼 효과가 큰 약도 이상이 없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절대 방안에 틀어박혀 혼자 지내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운동에 열심히고 운동이 가져다주는 큰 기쁨을 몸과 마음으로 느끼며 살아갑니다. 운동으로 땀을 내고 샤워하고 나왔을 때 그 느낌, 그 첫 느낌, 시원함 그거 너무 좋지 않습니까? 바로 그 맛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긍정성은 업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긍정적인 사람은 자연을 가까이 하며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 자연 속에서 샛소리, 물소리, 바람소리를 들으며 쉬고 성찰하고 마음에 쌓인 독을 제거하고 긍정에너지를 재충전합니다. 매일매일 짧은 시간이라도 공원 벤치에 앉아 그냥 멍때리다 오세요. 그게 다 보약입니다. 더 늦기 전에 긍정성을 되찾아 평안하게 사는 방법 네 번째, 실수를 받아들이고 책임을 피하지 않는다. 긍정적인 사람은 실수를 받아들이고 책임지는 것을 피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 쉽지 않고 썩 기분 좋은 일은 아니죠. 그래서 피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요. 하지만 긍정적인 사람은 자신의 실수를 합리화하기 위해 돼도 않는 변명을 주절주절 늘어놓거나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는 비겁한 짓을 하는 것으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쿨하게 인정하고 저질렀던 실수를 바로잡기 위한 행동으로 그냥 들어갑니다. 실수야 뭐 사람이니까 할 수 있는 거고 다음에 같은 실수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더 늦기 전에 긍정성을 되찾아 평안하게 사는 방법 마지막 다섯 번째 모든 것에는 해결책이 있다고 믿는다. 긍정적인 사람은 자신 앞에 놓인 고난과 슬픔 높은 장벽과 장애물에도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고 자신은 이를 극복할 해결책을 얻을 것이고 결국 그래서 자신은 이를 통해 더 높은 단계로 성장 발전할 거라는 낙관을 잃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과정은 힘들어도 중간에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결과가 좋을 거니까요. 살다 보면 우리가 큰 돈도 잃게 되고 남들에게 이유 없이 비난받고 궁지에 몰리게 되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감이 들 때도 있고 건강을 잃게 돼서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젠 끝이구나. 다시 회복할 수 없겠구나. 이보다는 더 나쁠 수 없다는 기분이 들 때 그때조차도 긍정적인 사람은 스스로를 다독여 힘풀린 다리로 다시 일어나 다시 올라가기 위한 전열을 정비합니다. 만사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에게는 그 특유의 기분 나쁜 눈빛과 웃음 그 어투와 목소리가 있습니다. 재수없고 소름 끼치죠. 이런 게 다 부정적인 기운을 전하는 여러 주파수인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딱히 말을 안 해도 눈빛만으로도 부정적인 기운이 전해지는 것이죠. 왜 만화 보면 악마가 나타날 때 검정색 기운이 스멀스멀 연기처럼 몰려오잖아요. 꼭 그런 느낌인 거예요. 긍정적인 마음 없이 우리의 인생 후반전은 행복해지거나 평안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살면서 방전되고 마모되고 빼앗겨 바닥난 긍정성을 하루빨리 회복하는 것이 행복해질 수 있는 기본이자 협경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지금부터는 무슨 일이 있어도 부정적인 사람과는 그 누가 됐든 거리를 두고 살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짜잔!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리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 댓글란 링크를 누리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